자 야 다음 화재 누가 저게 리얼 하이라이트 제조기라는거 채팅 좀 지워라 야 형이 어딜 봐서 하이라이트 제조기야 음 감사합니다 지워주셔서 19세 이상 게임입니다 너무 잔인한 게이밍 대배 아 좀 아군이야 어 아군 어 아군 어 어 어 잠깐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잠깐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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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샷샷샷 러브샷 어 러브샷 어 러브샷 야 얘는 무슨 여기다 궁을 쓰냐 아 아 차례 차례 잘됐다 어 궁 뺐어 궁 뺐어 어 쟤는 뭐 저기다 궁을 쓰냐 나한테 어 개 어이없네 진짜 비 들어왔지 파티 자 이리 야 잘 ㄷㄷ 아아 이건 진짜 리퍼하라는 운명인가보다 내가 긍정개인이 별풍선한게 팬클럽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또 1대1 만들어냈네 진짜 이번판은 쉽지 않았어요 이번판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번판은 이제 맨투도 없이 했어 조금 이따 주케를 꺼내고요 이번에는 토르비온 갑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토르비온보다는 다시 매크리 한조궁을 어떻게 반자시켜 아 진짜 겐지로? 어 그런게 있어 개쩌네 뭐야 거점 뺏겼다고? 아 섬광을 던졌는데 어 죽으면서 던졌어 섬광을 던졌는데 죽으면서 던졌어 어 아군 아군 왜 이렇게 간단 말이야? 완전 극딜 맞았네 자 그래도 야 석양궁 한 번 가능하다 석양궁이면은 진짜 아직 몰라 게임 석양궁이면 아직 게임 몰라 석양궁이면 아직 게임 몰라 석양궁이면! 으아!! 이 개같은! 으아!! 이 개같은! 이런 개같은! 어어 우리 팀이 다 정리했어 야! 리퍼 안 되겠어 크! 안 되겠어 지금부터 그냥 리퍼하는 게 낫겠어 어 뭔가 판이 자꾸 리퍼를 들게 만들어 하하 너 당신대 아 아 아 히힛 다음 새끼 좋았어 좋았쓰 좋았쓰 아 까비다 어어 야 저걸 튕겨내네 이겼죠? 어 리퍼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리퍼를 들면 사람이 달라져 내가 이거 봐 짧은 시간 무슨 경기 끝나기 전에 어 무슨 야 게임시간 15분이면은 야 3,4분 든거 같은데 아 이걸 또 리퍼만 들면 사람이 바뀌어 이거 궁도 안썼어 그냥 게임 피지컬 컨트롤로 했어 내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이렇게 또 제가 또 게임을 하나 살려내네요 아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할만했다 생각합니다 어 괜찮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를 조립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조립홍 앞으로 이제 BJ명 조립홍입니다 앞으로 이제 BJ명 조립홍입니다 awn 수고하셨습니다 어